암호는? 아니 그거는 컨셉이 없구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두 개를 세우는 거잖아요 LGBT신가요? 굳이 꼭 두 개를 세우는 이유가 뭐죠? 두 개를 세워야지 적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두 개를 지었습니다 커플 생각해서 두 개 세우시는 이거 깃발 색깔도 지금 무지갯빛 타워에 좀 무지개 깃발 아닌가요? 네 무지개 깃발 아니구요 어 이 와무호 정권의 깃발입니다 네 와무호 정권의 깃발이요? 이거 잠깐 눌러볼까요? 저기 LGBT 머리 색깔이 있는데 아닌가요? 이래도 발편해 야 바꿔! 이 자식이 미쳤어? 그냥 이걸로 바꿔라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도전 과제 달성 오 도전 과제 달성했대요 거오라 거오라 오페라 극장 두 개 지어줍시다 어 무료야? 오페라 극장? 대박 어 여기다 하나 일단 지어주고요 오페라 극장 두 개 지어줄게요 은행 은행 두 개 보유 강철 수출이 안되고 있는데 강철 수출 제철소 제철소가 필요하지 연구 오페라 하나 더 지어줄게요 오페라 아니 여기다 여기다 진짜 대학교도 지어줍시다 이제 대학교도 지어줍시다 이제 대학교도 지어줍시다 이제 대학교 어딨어 대학교 14,000원 비싸다 비싸 대학교 아니 대학교 왜이렇게 뚱뚱해 이거 아 진짜 너무 뚱뚱하잖아 여기다 지어주고요 도로를 갖다 연결해줄게요 이렇게 어 딱 좋아 어 딱이야 도시계 장난 아니죠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쭈니님과는 사뭇 다른 네 주택이 하나도 없죠 환자촌에서 살라고 해 이런가? 폭언용? 아이 죽으라고 93명이야 반란 일어나면은 볼만 가지고 있어 덤비라고 그래 나 군대 많으니까 군대에다가는 예산 빠방하게 주고 있죠 지금 야 직속암살단도 만들어? 진료소 하나 만들어줍시다 진료소 군인들 치료할 곳은 만들어줘야겠죠 진료소를 여기다 하나 지어줄게요 여긴가? 이곳인가?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요 개돼지 관리 고수 와무 당연하죠 신부님이 부족하다고? 이 자식들 아 어딨어 헌법 개정해 종교국가 어? 뭐야 왜 다른거 못해? 아까 개정해놔서 그렇구나 나중에 개정해가지고 내 다 탄압해버립시다 아니 감히 어디서 지금 여기서 종교를 찾아? 와무호만 받들어야지 와무호만 받들어야 되는게 당연한 어? 진리인 것을 자식들 자 경찰서 하나 지어줍시다 괜히 제가 돌아다니다가 범죄 당하면 안되니까 경찰서 하나 지어줄게요 그리고 정신병원 그래 아 정신병원 그래 아까 쭈이님 이걸 안지워가지고 졌단거야 흐흫 요건 흐흫 흐흐흫 흐흐흐흑흐흐흐흐흫 야 정신병원 왜이렇게 크냐 장난아니네요 흐흫흐흐흐흑흐흐흐흐흐흫 흐흫 대학교보다 더 커 정신병원 크기가 대단한데요 오오 공격해와 오오오 죽고싶으면 공격해! 아! 도망가는거 보소 좋아좋아 그래 여기 남는 자리에다가 이제 공동주택을 딱 지워주면 되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공동주택 여기다 딱딱 한 3개 딱 박아놓으면 되죠 지지율이 38%잖아 아 지지율! 주민들이 다 날 살아가고 있는데 뭔 지지율이야 지지율같은거 신경쓸 필요 하나 없죠 나중에 이제 한 10년 지나봐요 하 아버님이 옳았어 역사는 저를 알아줄겁니다 뭐야 이거 카카의 가족이 나눴던 격렬한 사랑에 예기치 못했던 임신이란 결과로 나왔습니다 음 음 아 교회 하나 지어줍시다 교회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 지어줄게요 아 인심썼다 교회 하나 지어줄게 가톨릭교단인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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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어줄게요 교회를 갖다가 요렇게 요렇게 짓고 길을 이어줄게요 요원깁이 이미 한 개를 수원하였습니다 요원깁이 이미 한 개를 수원하였습니다 중추를 많이 해서 애기가 생긴건가요? 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유배배님? 특히 한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마 저렇게 기사 뜬거 보면은 갑작스럽게 생긴거 같으니까 늦게 뺀거죠? 네? 늦었던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 네 여성 시청자분도 볼 수 있고 네 위성년자분들도 볼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배배님 하 참 없어요 없어 아니 뭐 우리 성이 부끄러운겁니까? 네? 성이 부끄러운겁니까? 성이 부끄러운건 아닌데 여기서 말할만한건 아니죠 아니 아 고봉이가 말할게 아니다? 네 아니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그런거 얘기해봤자 뭐하냐고 어? 이론으로만 주구장창 얘기해봤자 뭐하냐고요 실전이 중요하지 빨리죠 이거 아 일어나라고 해? 폭동 일어나라고 해? 나는 진짜 어? 군인한테는 예산 빠방하게 주고 있으니까 흐흫 폭동? 일어나라고 해? 네 교회 지금 오선순위 높음으로 해놨죠? 지을거에요 이제 빠른것을 누릅시다 어? 새 후계자 아 수전노를 만들까 장군으로 만들까 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장군의 아들이 될까요 아님 수전노가 될까요 수전노를 부릴까요 답은 수령님 아닙니까 수령님 虫님 빨간거 원하시죠 네? 무슨 빨간거요 왕만 계속 만드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알려줘 왕만 계속 만든다고요 장군으로 갑시다 장군 오호호호호호 야 멋있다 길예르몬 문 독립이니까 대머리로 한게 네? 아니 지금 길씨 비하하신 거예요? 아니 특징이라고 길씨 대머리라고 지금 독재자로 아니다 나폴레옹으로 합시다 나폴레옹 색깔은 네 연바다 파란색으로 해야겠죠 여기는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합시다 대머리 좋아 존 레논 됐어 그니까요 그니까요 쭈이 풍성충이라고 길 비하하구요 뭐야! 자식들 군대 파견해 죽여 나한테 반항해? 군사기지 군사기지 한개 보유하래요 군사기지 군사기지 하나 보유해 줍시다 군사기지 대박이다 군사기지 하나 보유해 줍시다 군사기지를 군사기지를 여기다가 하나 보유해 줄게요 질이 은행 농장들 좀 업그레이드 해 주도록 합시다 업글 좀 해 줄게요 농장들 좀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자 이제 업글 타임이 온 것 같애요 와모도 탈모잖아 안빡지? 아니 제가 무슨 탈모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지금 머리.. 어? 머리가 이렇게 많은데 탈모인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은데 탈모에요? 점점 꺼지는데? 아니.. M짠데? 장난 아니죠? 너무 풍성해가지고 좀 머리카락이 빠졌으면 좋겠니 그 말 듣고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 말 듣고 빠져.. 빠지고 있는 것 같아구요? 예 자 접종다 해주고요 선택 번식 오! 어? 어어어어어~~ 옹 그렇군 알몸 군사기지 지의라고 했으니까 빨리 짓겠죠 그쵸 자 그리고 농장을 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농장 엠짜다리 엠짜머리 엠이네 엠 너 왜요? 아니 방금 뭐요? 엠이네 이라고요? 엠이넴 엠이네 엠이넴 엠이넴 아아아아 엠이넴 모르시지 않겠죠? 아니 저 또 갑자기 무슨 패드립 같은 거 날리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요 아니 뭐 여성 시청자가 혹시나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엠이넴 엠이넴 자 코코아도 만들어줍시다 코코아 여기다 하시오 이렇게 어 업그레일게 있나? 자 불량식장 업그레 해줄게요 요거하나 해주자 그리고 여기는 지역시장 와 돈 23,000원이란 모였어?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보셨죠? 아니 사람들이 먹고만 살 수 있으면은 진지요 당연히 올라간다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아 우리 와모님 잘하셨네 자 웃으세요 그럼 와모님 말세 다들 그러잖아요 우매한 인종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이게 바로 와모식 정치입니다 아 돼지 아 이거와봐 개돼지들 잘사는 곳이라고 돼지가 또 번식을 잘하네 돼지목작 3개 만들어 됐어 경제가 먼저다 네 제가 생각하는 경제는 대기업들만 잘되는 경제가 아니고 서민부터 경제를 딱 맞춰주면은 개돼지들 알아서 아 좋네 야 먹고 살만하다 야 반자촌에서 살아도 돈이 많아가지고 아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집이 없어서 못사네 아 집이 없어서 못사네 그런 행복감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집이 없으면 아예 어? 뭐라고? 군사조 해결책해? 군사조 해결책해? 흐흐흐흐흫 야 군사를 해결하면 되지 뭐 까짓거 은행 두개 보유하래요 은행을 갖다 지워주도록 합시다 자 도로 지어줘야겠죠 도로 이렇게 이렇게 됐어 지워주고 여기서 이렇게 됐어 됐어 됐다 아 진짜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 운동복 같다고요? 저 운동복 훔쳐온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해하시면 안돼요 유제품공장 지웠어? 안졌지? 유제품공장 여기다 하나 다 봐가지고 제거로 개돼지들 일할 곳만 딱 많으면은 알아서 잘 커요 헬스장 인간은 자생력이 좋아가지고 지워만 놓으면은 알아서 쑥쑥 잘 큽니다 어 뭐야 그래 연합군에다 보내줄까요? 주축군에다 보내줄까요? 어떻게 할까? 둘 다 보내지 마요 둘 다 미워요 둘 다 보내지 말라고요? 전 그럼 연합군에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야 너 가봐 네 무슨 소 소랑 돼지 아 돼지네 돼지는 아니지 소우유를 파는 네 유제품 공장이죠 소우유를 파는 유제품 공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다 건설사무소도 하나 지어줍시다 건설사무소도 여기다 하나 지워 마우 마우 건설사무소 마우 공복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야 어떤 자식이야 공들 파견해 군대 군대 파견해도 막 이래도 지지율 60% 금방 넘어가요 아 하지마 국민들이 나 사랑하고 있으니까 묵민들이 하기를 후원하셨습니다 주인 덕분에 오늘 날방하시는데 몇 시까지 방송하시나요? 네 오늘이요? 몇 시까지 방송할까요?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할까요? 오늘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끌려고 했는데 피곤한게 싹 달아났네요 게임이 재밌다보니까 아까 막 진짜 피곤해서 막 죽을거 같았거든요? 진짜 아 나 진짜 이러다가 쓰러지는거 아닌가 그랬는데 반란이 끝났대요 반란이 끝났대요 반란이 어 반동놈들 각시탈같은 놈들 지도제도 모르게 다 사라졌죠? 금사건문에 최소 두명이상의 관리자를 보유하라고? 오 제철소 만들어졌으.. 어 만들어지네요 제철소가 어 그래 강철로 생산하는거죠 제철소 만들어줍시다 아 살짝 좀 봐라 많이 드셔놨네 밤샘 가자구요? 아무래도 밤샘은 좀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요? 어제도 어제도 다섯시까지 다섯시 다섯시까지 했는데 거의 나침반 만들어주고 은행 만들어줘야겠죠? 아 나침반 나중에 만들고 어 뭐야 아 나침반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반짝이 귀금속 매수까지 소막 클리어했네요 소막 클리어했네요 소막 클리어했나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니 왜 그렇게 당연한걸 물어보.. 어 뭐야 왜 그렇게 당연한걸 또 물어보시죠? 제철이 아닌 소는 그럼 뭐라고 부르나요? 안철소인가요? 안철소? 어 맞네요 안철소 안철소죠 안철소 안철소 재벌을 갖다 넣어줍시다 채용 어어어 뭐야? 지진 아닌데? 지진 아닌데? 니가 손으로 떤거구만 아냐 제가 제가 썬 제가 손으로 떤거 아니에요? 이거 뭔 뭔일이지 이거? 쏠 오오옹 tua 아 bald balab bad 자 блок 발사 죽어라 반라 불났죠? 저 sexually 봅시다 지금 안철수 웃겼다 리얼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고급계그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웃으셨다면 저는 당연히 인정하죠 저는 대인배니까요 돈이 쌓이는 거 봐 돈 쌓이는 거 보세요 지금 네? 쭈니님의 정책과 저의 정책 어느 정책을 따르겠냐 돈이 많은 쪽이 당연히 우세하겠죠? 여기다 집 짓는데 들어가야 되는 돈이냐고요? 아니죠 기관적으로 그레이드하는데 들어가야지 아니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지 아니 어디서 지금 나태해져가지고 집을 짓는 돈? 은행 지어가지고 쓰이 쓰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관리자 넣어줍시다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발명가를 갖다가 귀찮게 자꾸 반란군이 움직을 해요 반란군 많아 봤자라니까 요새에다가 아주 다 배치해놔가지고 상관없죠 관리자 발명가 넣어줍시다 강철은 왜 수출을 안하지? 아 이거 아직 안 지어졌구나 은행 지어서 스위스 계좌 좀 은행 지으려면 지금 연구를 해야되요 은행 아직 못 짓습니다 은행 아직 못 짓죠 그리고 건선거 지을 수 있네요 건선거 지어줍시다 이제 건선거 아까 그거 뭐 지역 다 밝혀준다는 거 그런 거 같은데 건선거 어? 연구하는 중인가? 등대 지어줍시다 이제 그러면은 등대 하나 박아줘야겠죠 여기다가 지어주고 아 돈 많네 양식장 잔뜩 지어? 있어 불량식장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 불량식장 없네? 불량식장 없네요 자 이제 항구 지어줍시다 여기다 이렇게 지어주면 되죠 좋아 건설사무소는 빠른건설합시다 인륜적으로 건설사무소 어 여기있네 빠른건설해줍시다 건설사무소 두개 있으면 충분하겠죠 건설사무소에 인력을 빠방하게 넣어줄 수 있게 이렇게 돈을 하나 더 늘려줍시다 복지는 이렇게 하는거에요 복지는 이렇게 하는겁니다 운송사도 예산 빠방하게 해주고 운송사는 이곳저곳에 많이 설치해놨죠 여기다가도 하나 더 지어둘게요 운송사 이것만 달랑 지어두면 뭐하냐고 운송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지어놔야지 아 얘네들이 바로바로 배달해가지고 팔죠 여기다 운송사 빠른건설 딱 해줘 톤 많은데 그냥 지어 짓고 짓고 오오오오 뭐라고? 정말 정말 좋은 정치수법이군 이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네 몇몇 그렇지 않은 이상한 이유 빼고는 말이지 내 의원들이 문제를 보니 그 사람들이 공포 그 자체를 두려하더군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멈춰야겠네 뭐..뭐라고? 뭔소리야? 공포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페널티모 보내보도록 합시다 페널티모 저 너무 잘하는거 같지 않아요? 마치 마치 어..미리 해본것처럼 너무 잘하는거 아니요? 미리 해보지 않았는데 미리 해본것처럼 너무 잘하지 않나요? 와.. 대단한거 같애 아무 생각해도 와지컬은 실전하는게 맞는것 같구요 어.. 주차장 주차장을 지어줘야겠죠 앞에다가 주차장을 지어줍시다 어..여기다가 못짓네? 아니.. 개돼지더라 내가 지으라고 하면 짓는거지 이게 어떻게 된거야 다시 삼국지 11 가자구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왜 또 그걸 시키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 되게 못됐네요 흠흠흠 흐흠흠흐흠흨흠 흠흠흠 주차장 여기다가 하나ís 더 지어주고요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주차장 많이 지어주면 좋지 반짝이가 빨리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나 침반 아직 안만들어졌고 정신병원 한번 업그레이드 해줄거야? 안되네 전기충격실도 있어? 대박 대박이다 자 이제 어 개돼지들 복지도 좀 신경을 써줍시다 아 시가공장 아 시가공장 됐고 내가 지금 담배를 안만들고있지 주점을 갖다가 지어줄게요 이거 빨간색인데는 뭐지? 효율? 아 아 홍준표 자 여기다가 지어줍시다 효율 주점을 좀 몇개 지어줄게요 효율 높을만한 곳 주점 효율이 높을만한 곳이 별로 없네 레스토랑을 지어줄까? 레스토랑을 지어줄게요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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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저곳에다 지으면은 내 개돼지들이 조금 좋아하겠죠 야 이거 뭐야 판자촌 밀어 허어어어 내 판자촌이 다시 만들어야겠다 난 돈 많으니까 이렇게 되죠 아 역시 돈이 많은게 최고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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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33,000원 업그레이드 안되구요 궁전 업그레이드되나? 직송안사 일단 됐고 어? 내가 여기 업그레이넣? 오케이 소구액재배 많다 럼주증요소를 하나 더 지워야되나? 럼주증요소에 당매재료 어떤걸 선포해? 스위스 은행계좌 돈이 너무 안들어온다구요? 스위스 은행계좌 부유세 어 오케오케 건축화재 해주구요 외세초대 이거 하지마 하지마 은행 두개 지어줘야겠죠 지금 얼마나 됐지? 나침반 만들어졌고 은행은 아직 하고있구요 돈선거 만들어줍시다 저번에 쭈니님 카바레같은거 만들었죠? 흐흐흐흐흫 잘못된 판단이었어 신문사 만들었죠 하아 이러니까 통제가 안되지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흠 흐흐흫 저런걸 만들어주면 어떡합니까 오 이거 뭐야? 건선거라는걸 만들려고 하는데 되게 크네요? 해안가에, 아 해안가에다 배치해야되는거야? 이거 어떻게 건설해야되는거래? 아니 반대로 가야지 어 이렇게 하는거 맞는거같은데? 오케이 요렇게 지어줄게요 아 이 건선거가 이런식으로 만드는거구나 도로도로 오케이 오케이 됐어 요렇게 도로 지어주면 되겠죠? 배가 왜 한대밖에 안들어오냐구요? 이거 왜 안들어오지? 무혁 아 그러네 배추가해 어 추가 안되네 이거는 수입해오는거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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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강철 강철팔이 추가했구요 강철 두개 팔아줍시다 어 시비하고있다고요? 아니 이 자식들이 군대 보내! 아니 지금 와무 나라에서 시위를 하겠다는건가? 아 배짱 좋군 아 네 맵이 두개요 맵이 두개 맵이 두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는 지금 이 나라는 네 이 도시는 이 섬은 쭈니님이 맡고 다른 도시는 이제 다른 섬은 제가 맡았는데 쭈니님이 하도 말아먹어가지고 막 섬인전책하겠다 하면서 개돼지들 복지에 신경써주다가 네 반란군 한방에 그냥 네 박살나버렸죠? 야 하지마 하지마 반란군 한방에 박살나버렸어요 자 건설 메뉴 여기서 할거 없으면 농장 더 만들어야지 코코아 더 만들어 코코아 더 지어줍시다 강철 만들고 있어요 지금 강철 제재소 만들었을걸요? 네 제철소 용광로 지어줍시다 여기는 쓰레기장 같은게 없네요 막 환경주의자들 같은게 안나오네 그죠 환경주의자들이 빽거리지 않네요 왜 안나오지? 됐어 주거지 공동주택 아 여기 비어있는게 너무 맘에 안드는거 추가해라 뭐야 이거 이 판자천이 미간을 네? 막사가 무료라고요? 어? 왜 무료지? 아까 건축건물 분사건물 중에 무료 이런 식으로 써있어 아니야 이거 하잖아 분사기지 하나 지어줄게요 분사기지 여기다 하나 더 지워 분사기지 앞에 있네 분사기지를 갖다가 여기다 하나 지어줄게요 아 지을대가 없네 여기다가는 농장 지어야 되는데 이쪽에다 지어줍시다 요새 지어줍시다 요새 요새를 갖다가 여기다 지워 아니 건물 왜 이렇게 지어놨죠? 아니 아니 쭈니님 건물 왜 이렇게 지어놨죠? 딱 붙여서 지어야지 왜 이렇게 지어놨어요 아니 정신병 걸리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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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여기 딱딱 지어 어? 붙여서 지어도 여기 한자리 남아가지고 여기다 지울수 있는데 감시탑 넣으라고요 감시탑 감시탑 넣으라고? 알겠습니다 감시탑 감시탑 들어가네 어어 그럼 이렇게 두개 지어줍시다 아 하나만 지어도 되겠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도로 지어야겠죠 도로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도시계획 지금 엄청 잘 세우고 있죠 장난 아니죠 미쳤어요 어 여기 연결 여기 연결하면 되겠다 요거를 좀 더 길게 짓고 이렇게 연결 이연걸이래요 이연걸 이연결 네 장난 아니죠 조선공 이거 다 해 돈 많은데 그냥 해 업그레이드 해 나 돈 많아 돈 마이너스 되잖아요 다시 이제 배 들어오면 돈 다 들어오죠 돈 들어와라 아 많이 들어오진 않네 어 계속 늘어나네 또 들어왔다 강철 수출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은행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은행은 아직 아직인 것 같죠 은행 아직이네 지금 제가 그렇게 안 되게 말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쭈니님 어 왜 이렇게 잘되고 있지 이상하네 이러고 계시는데 네 당연히 잘될 수밖에 없죠 네 트로피컬4를 평정했던 와무인데 잘할 수밖에 없죠 아 그 와무님이 오셨어 이분은 믿고 따를 수 있어 그러면서 네 아주 좋아하고 있죠 아 접종해 네 접종하고 코코아 공장 같은 건 없나 코코아로 갖다가 뭐 만들 수 있는 공장 같은 건 없어요 코코팜 같은 거 못 만드나 아 뭐 오늘 왜 이렇게 없겠 어땠냐 아 트로피컬5 너무 재밌어가지고 엉 없됐네요 자 공동주택 이제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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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다가 이제 공동주택을 이제 딱 아 도시계 도시계 완벽해 여기다가도 이렇게 탁 보셨습니까 쭈니님 아와 개돼지도 이제 판자촌도 다 치워주고 이 이렇게 나중에 박아주면 돼요 와 와 우리 이제 판자촌 어 가고 이제 이게 드디어 들어오네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죠 돈 많은 돈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는데도 연가 연가 보이세요 치안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아니 시위해봐 다 탄압 탄압돼 다 그냥 죽어요 여기다 거기다 정신병원까지 어 말 안 들으면 정신병원 보낸다 이러면은 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비죠 그냥 이것이 바로 와재인의 힘입니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 정치 너무 살갑게 하면 안 돼 갸대 갸대지들은 정치하는 방법 모르거든 알려줘야 돼 몸으로 인생에서 쓴맛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였다 특정만처럼이요? 순마스를 한번 경험해봐야 됩니다 어? 아 유재풍 공장 여기 업글 안했네? 버터 제조기 만들어주고요 제재소 들어가면 통나무박피기 그리고 벌목소深림 재생 아 여기도 업글해야지? 퇴비 사료 과급 사료 과급 사료 과급 해주고 태비 태비 기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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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봐봐 돈을 써도 써도 줄줄않아 기관총 없고요 다했어? 어 그래 그럼 여기 아 돈좀 더 쓰고싶다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를 할 수가 없네 이거 대사관 연합군 칭송 추측군과 전쟁고 전쟁하라구요? 지금 전쟁하긴 오케이 저가형 오페라 만들어주고요 현대식무기 소방대 무전투입 다 업그레 공동주택은 업그레지 말자 공동주택은 업그레지 말자 여기 어 그랬나? 태비 태비 아니 이거 왜이렇게 만들어놨어 또? 아니 이거는 북쪽보고있네 이건 또 남쪽보고있네 아니 도대체 왜이렇게 지어놓은거죠? 아니 이거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는데 미간을 이렇게 망쳐놓은거에요? 아버님 쭈니님 그만좀 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놓을게요 네 업그레이드 저가형 오페라 자 지역봉사 아 교회 하나 더 지어주자 네 지역봉사요 네 열심히 봉사를 할수있게 여기다 교회를 하나 또 지어줘야겠죠 도서관 도서관 고등학교 뭐야 여기 동교재판소 안만들었어요? 아니 아니 필수 필수로 필요한게 안만들어져있네 지금 보니까 오 은행 은행 나왔어 필요한게 안만들어져있네요 지금 보니까 쭈니님의 패배원인을 속속들이 지금 알수있는거같은게 네 꼭 필요한 시설들이 지어져있진 않았어요 네 필요한 시설이 지어져있진 않은데 네 괜히 아 은행 지울만한 자리가 없네 여기다 지을까? 잠깐만 건설 메뉴에서 어딨어 아 그래 종교재판소 이게 있어야지 그래 이게 왜 없나 했어 아니 종교재판소 좀 찾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다 지은거지? 쭈니님이 이거 안 지어놨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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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수 어? 필수인데 왜 안 지어놨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였네요 아 은행 은행 지워야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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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딱 지어주고 은행 여기다가 딱 지어주고 자 지워주고 여기다가도 주택 두개 지워주고요 자 돈이 마이너스가 됐죠? 돈 마이너스 됐는데 이제 또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또 올라갈거에요 퀘스트같은거 안나오나? 뭐야 오 뭐야 뭐야 왜 건물 왜 건물 철거 왜 건물 철거 이런데? 왜 건물 철거가 됐죠? 아 나무가 나무가 없구나 나무가 뭐야 어디서 시위하고 있는거야 어떤 자식들이야 시위해? 죽여 죽여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시위를 한다? 죽고 싶다는 얘기죠? 아 이제 살만큼 살았고 이제 살만큼 살았고 네 죽고 싶다 아 적자운영 지린다 적자운영이요? 에? 꽃게본님 적자운영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거죠? 개돼지는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데 아아 컴페이터네스 오늘 저녁도 내일 저녁도 컴페이터다 이러고 있죠 아니 적자운영이라니 말도 안되는 얘기를 어 왜 일하는 사람이 없지? 내 정신병원 당연히 건설해놨죠 음 벌목소가 없어서 벌..벌목소 벌목소를 갖다가 다시 지어주도록 할게요 벌목소를 갖다가 벌목소 네 팝고물님 안녕하세요 в 세르반 콤페이터 네 박골모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어 종교재판소 업그라라고요? 알겠습니다 면제부 판매 오 저런게 있어? 면제부가 있네요 또 대박이다 오늘 커플 컨셉이야? 어 강철수출 다했네요 새로운 무역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담배 배추가 어 고기도 있네 배추가 어 배 없네 더 세력 박해해야 된다고요? 어디서 박해하죠? 아 세력 박해 이거 누구 박해할까요? 아니 지금 박해할 필요가 있나? 지금 지지율도 높은 편이고 네 굳이 박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박해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바나나 바나나 만들어가지고 바나나 좀 네 사람들 좀 먹고 살 수 있게 바나나를 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종일 방송하나요? 쭈이 뭐라고? 오늘 하루종일 방송한다고? 파스들이 좋지 오늘 하루종일 방송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개네리들이 원합니다 네? 개네리들이 원합니다 개네리들이 원한다고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 오늘 내 어제도 어제도 내 그 뭐냐 방송 늦게까지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도 방송 늦게까지 하면 저 진짜 내일 내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체력 조절하면서 해야죠 여러분들 오래 보려면은 네 이제부터라도 체력 조절하면서 해야죠 방송 시작시간은 없나요? 방송 시작시간 없는 이유는 네 작가 그거 없애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라디오 자막을 가리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없앴습니다 아 운동하면 더 피곤해가지고 항상 포켓몬 잡을 때 느꼈던 건데 아 포켓몬 잡으면서 방송하기 느꼈거든요 세계대전 준비 안 하냐? 병력 더 뽑아야 돼 그래요? 아니 지금 천문대는 뭐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높은 지형에다 건설하면은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다는데 높은 지형이 없네 여기는 뭐야 여기 높은 지역이 없어요 그냥 짓지 마야죠 해치원장님 들어가세요 아 네 해치원장님 들어가세요 갓봐 네 안 짓는게 낫겠네요 경찰서는 하나만 지어도 되는건가? 아니! 자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6%가 각하를 뽑을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할 필요 없죠? 아니야 한번 해보자구요? 아니 아니 쫄리는게 아니고 전부다 날 사 하지마 아니 하지마라 안해도 국민들이 날 사랑하는거다 해보고싶다잖아요 하라구요? 알겠습니다 할게요 자신있으니까 야 암살 어떻게하지? 어? 뭐야 왜 암살보다 왜 암살보다 없지? 오케이 야! 나 돈 많으니까 의욕제기 한번 해 이러면은 네 질 수가 없죠? 처치는 네 좀 너무한 처사인거 같구요 어차피 제가 이길텐데 굳이 촛불 들자구요? 광장 없애버린 광장 없애버릴거에요 촛불 들려고 하잖아요? 광장 없애버릴겁니다 광장 없애버린 군대 파견해가지고 그냥 어어 너무 좋다 아르미니의 윌슨 어디 세력인지 찾아서 받게 하라고 아르미니 윌슨이 어디 세력인지 봐가지고 하케 processing 홍직자? 라잇 cél Shannon 어딨어? 어딨어? 동교인? 청사 앞으로 모이자구요? 청사에 지금 군사 요새에다가 요새에다가 감시탑 3개 박혀있는데요? 옥에 두어라 아 진짜요? 대규모 주택단지 만들면 된다고요? 오 잠깐만 잠깐만 아 괜찮아요 표 조작하면 되지 아니 표 조작하면 되지 연합군과의 관계를 좀 올려주도록 합시다 친하게 지내야지 네 청사 앞에 가면 벌칙각이에요 진짜 응? 뭐가? 시위에다 총맞으면 외신이 좋다고 달려도 될거에요? 시위에다 총맞으면 외신이 좋다고 달려도 될거에요? 시위에다 총맞으면 외신이 좋다고 달려도 될거에요? 여기 외신이 없는데요? 신문사랑 이런거 설치 안했습니다 오오오 기금속공장 해제됐대요 여러분들 제가 네 한가지 얘기를 안한게 있는데요 신문사랑 TV방송국 이런 개돼지들을 위한 시스템은 절대로 누군가 소통을 하고 깨우치지 못하게 네? 신문사랑 방송국은 짓지 않는게 원칙이에요? 이 게임의 원칙이죠 만약에 짓게된다면 선동용으로나 짓게되지 아마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지을 그렇지 않을거 같아요 그렇게 짓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보석생공소 아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발전소 발전소 지어줄게요 아니 이거 지워놨는데 체르노빌이라고요? 자 발전소 여기다 일단 하나 지워주고요 아 진짜요? 짓고나서도 헌법수정에 보면은 언론통 언론에 대한 통제 있는데? 아 그정도로는 쉽게 맡길 수가 없죠 아빠 웃잖아 집 앞에다가 발전소 이러면서 네 집 앞에다가 발전소 지어도 돼요? 출근하기 편하게 출근하기 편하게 이제서야 깨우쳐셨네 네 출근하기 편하게 부정 안 저질러도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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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안 저질러도 돼 부정 안 저질러도 돼? 오케이 오케이 부정 안 저질러도 되죠 이게 무슨 방사능이에요 발전소 아 이겼어 봤죠? 운송사 하나 지어줍시다 이제 여기다가 또 AW골은 국민들이 42%나 있었잖아요 네 삼천교육대본에서 다시 교육 좀 시키죠 히히히히히 하하하핏 히히히히히핫 으흠 음 다시 네 제가 당선이 됐으니까 제가 하다 보면은 다시 좋아지겠죠 뭐 그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저는 걱정을 안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은행설정 비자금으로 바꾸자구요 알겠습니다 은행이 어딨지? 요거다 비자금 아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거야? 아 이거 복제 안하냐구요? 오오오오 도전과제 달성 꿀잼이래요 공동주택 좀 더 건설해 줍시다 이제 곧 돈 속에서 헤엄을 치겠죠? 와 왜 이렇게 두개 지옥이야 좋다 여지가 봅시다 잠깐만요 네 트로피코5 한국어 지원해 줍니다 만원에 샀어요 일본어라구요? 일본어라구요? 종합 만족도 엔터테인먼트가 좀 낫네 음식이랑 아 개내지들이고 진료소 몇개 더 지워줍시다 군인을 위한 진료소를 몇개 더 지워줄게요 여기다 지워 그리고 진료소 아니아니요 스팀판도 지원해요 스팀판이 파는게 옛날에 트로피코5 나왔을때 거 한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게임즈에서 유통하는게 두가지가 있는데 다이렉트게임즈에서 지원하는거는 이제 한국어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팀에서 예전에 사전예약을 했던건 처음에 지원을 안했는데 나중에 다이렉트게임즈에서 이렇게 한글판 낸 다음에 스팀판에서도 따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지금 다 지원하고 있어요 스팀판도 전 아랫집 재수생입니다 스팀판도 아 좋아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있긴한데 어 자 쯔인님 아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 쯔인님 쯔인님 이거 어? 둘다 할수있는데요? 자 바오바오에서 이제 플레이해봅시다 제가 아까전에 하던거였죠 매년 기금을 지불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어려운데 이거 바오바오에서 플레이 가보도록 합시다 쯔인님도 쫄보내버렸어 하도 와모한테 공격당해서 정기 은퇴 했는데 정기 은퇴했다고요? 쯔인님 자 반대한 싸우냐 세계대전은 끝났대요 일단은 지금 회사에 할 수 없 intend 냉전이야? 어 그러게? 불타고 있네? 이거 뭐야? 저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편집증이래요 가보도록 합시다 32명의 관광객이 있어야 된대요 아 여기 진짜 개판으로 해놨다 야 이거 어떻게 아냐 진짜 큰일이다 큰일으로 이런 큰일이 없다 아니 이건 너무 개판인데 지금 상황이 아니 보세요 확실히 쭈이가 기초 잡아놓은거라 지금 이제 자기가 했던거 보니까 뭐 이런식으로 도시계획 세안나 딱 처참하죠? 아니죠 그게 거기는 그래도 풀이 많다보니까 풀이 많다보니까 농장 지을 곳이 많이 있는데 농장 지을 곳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완전 이상하게 지어놨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깝깝하네 진짜 석유 석유 중역 민주국가 만들어주고요 직속암살단 만들었지 와 진짜 답없다 여기 어떻게 하냐 큰일이다 큰일이야 자 어? 아파트 지을 수 있네? 잠깐만 잠깐만 아파트? 아파트 열두가족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거랑 열가구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거랑 뭔 차이지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주거품질 떨어지는데 아파트는 안 보여 아 아 담배 팔라구요? 잠시만요 유리 뭐라고? 어? 그러네? 수상아파트도 있네요 정유공장 먼저 지으라구요? 조력발전소 이건 뭐지? 잠수구? 잠수구 아니 근데 이거 그 뭐냐 관광객들 유치하려면 어떤걸 지워야돼요? 밀수항구를 지워야되나? 아닌데? 어업용 트롤선을 지워야되나? 밀수항구를 지워야되나? 유리바닥 레스토랑을 갖다가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바닷가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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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는거 아니에요? 이쯤에다 짓지 여기다 짓을 수 있나? 물고기가 필요하다고? 오 여기다 오 여기다 여기다 와 레스토랑 하나 박았구요 호텔지에 오면 알아서 온다고요? 마약생산이 제일 좋다고요? 마약생산이 제일 좋다고요? 코코아? 아우